매일 10문제씩 가벼운 마음으로 따라오세요. 반드시 합격합니다. 신축아파트 입주주민이 두통과 피부염, 눈과 목에 따가움 증상 호소시 추정할 수 있는 건강상태는 신축아파트가 포인트가 되겠네요. 1. 수은중독증 2. 세집증후군 3. 레지오넬라증 4. 군집독 5. 아왕산가스 중독증 정답은요? 2번 세집증후군이 되겠습니다. 수은중독은요? 중금속에 의한 직업병이죠. 납, 수은, 카드뮴, 크롬 다 중금속에 의한 직업병이 되겠어요. 신축아파트 하면 세집증후군입니다. 포름, 알데히드까지 알고 가셔야 돼요. 레지오넬라증은 뭐예요? 레지오넬라 균에 감염이 된 것입니다. 이거는 감염성 질환인데요. 에어컨 필터에서 감염이 됐다 하면 레지오넬라증으로 연결하시면 되겠어요. 군집독은요? 일정한 공간에 다수인이 밀집되어 있어요. 간호조무사 학원에서 40명, 50명씩 문 닫고 숨쉬고 있습니다. 이럴 때 군집독 오죠? 실내 환기가 불량하여 정상 공기성분이 화학적인 조성으로 변해요. 그래서 두통, 구토, 불쾌감 이런 것들을 초래하는 현상이 군집독이에요. 이산화탄소가 많아서 발생한다? 군집독이에요. 아왕산가스는 뭐죠? 이산화황이라고도 하죠. SO2, 산성비를 내리게 하는 주요 원인 물질이 바로 아왕산가스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용되는 쓰레기 처리법은 1. 소각법 2. 메리법 3. 파쇄법 4. 퇴비법 5. 적재법 정답은요? 2번 메리법입니다. 메리법은요? 땅에 그냥 묻어버리는 방법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쓰레기 처리법? 땅에 묻어버리는 메리법이다. 메리법은요? 처리 비용이 싸고 간단합니다. 하지만 지하수를 오염시킬 수 있겠죠. 그리고 더 이상 묻을 땅도 없어요. 가장 위생적이지만 주변에 그 공기를 오염시킬 수 있는 거? 소각처리입니다. 태워버리면은요? 대기오염은 좀 있다. 하지만 부피도 줄고 위생적이라는 거죠. 퇴비 처리는 뭐예요? 음식물이나 낙엽을 퇴비로 만드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장시간 컴퓨터 사용 시 목과 어깨 결림, 눈의 피로, 정신, 신경계 증상을 동반하는 건강장애는? 이거 저 있는 것 같은데? 1. 백내장, 2. 고산병, 3. 수근관 증후군, 4. 난청, 5. VDT 정답은요? 5번 VDT입니다. 컴퓨터 사용했다 하면은 VDT로 가셔야 돼요. 컴퓨터 영어죠? VDT 영어죠? 이렇게 가세요. 장시간 컴퓨터를 사용해서 목도 아프고 어깨도 결리고 경환 증후군, VDT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눈도 피로하죠? 또 정신, 신경계 증상까지 온다는 거. 수근관 증후군은 뭐예요? 손목의 관절이 좁아지거나 이 내부의 압력이 높아지면서 손목의 통증이 유발되는 것이 수근관 증후군입니다. 손목 통증? 그게 바로 수근관 증후군이에요. 뭐 어깨까지 결리다? 이거는 VDT입니다. 밤의 통증이 악화된다? 손을 털면 절인과 통증이 완화되는 게 수근관 증후군이 되겠습니다. 수근관 증후군 자가진단법 뭐예요? 팔랜검사. 손목을 구부려요. 양쪽 손등을 맞대죠. 이렇게 해서 밀어요. 1분 동안. 그랬을 때 손가락과 손바닥이 저리다고 하면은 이거 수근관 증후군인가 보다. 자가진단하는 방법 팔랜검사입니다. 팔랜검사도 중요하죠. 보건교육의 일반적 특성은? 1. 교육 내용은 교육자의 요구에 따라 선정한다. 2. 보건교육은 지역사회에서 포괄적이고 중요한 업무다. 3. 교육 내용은 어려운 것에서 쉬운 것으로 실시한다. 4. 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장소는 한정돼 있다. 5. 교육 내용은 추상적인 것부터 구체적인 것으로 실시한다. 정답은요? 2번. 보건교육은 지역사회에서 포괄적이고 중요한 업무다. 보건교육은 교육자의 요구에 따라 선정한다? 교육자가 강사고요. 피교육자가 교육을 받는 사람. 학생이죠? 학생이 요구에 따라 선정해야 되는 거예요. 교육자니까 틀린 거고요. 3번. 교육 내용은 쉬운 것에서 어려운 것으로 실시한다. 4번. 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장소는 뭐 이곳저곳 많죠. 5번. 교육 내용은 구체적인 것부터 추상적인 것으로 실시한다. 구추 기억하시죠? 보건교육을 할 때 우선 고려할 요소는요? 이 교육 받는 사람들, 피교육자, 교육 대상자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 교육 내용인가? 피교육자의 흥미도를 우선 고려한다. 이런 거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이 흥미가 있어야 지금 이 귀관조 영상 보시는 거예요. 교육 내용을 선정할 때 학생들이 흥미가 있는 그런 내용인가? 이걸 고려하는 것이 교육입니다. 보건자를 빼고 그냥 교육으로 하셔도 다 이해가 가실 거예요. 보건교육은 지역사회에서 포괄적이고 중요한 업무이다. 보건교육의 목표는요? 지식을 알고 태도를 바꿔서 결국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는 거. 실천하는 게 교육의 목표입니다. 보건교육의 진행 방향. 쉬운 것부터 알려줘야 어려운 것까지 여러분이 이해하시죠? 과거부터 알려주고요. 최신 것으로 갑니다. 과거에는요? 법이 이랬는데 최근 법은 이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구체적인 거 먼저 설명을 하고요. 또 추상적인 것이 나중에 갑니다. 이게 좀 헷갈리시죠? 구추, 구체적인 거 먼저, 그리고 추상적인 것이 나중에 간다라는 거.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 직접적인 것에서 간접적인 것, 친숙한 것부터 낯선 것으로 갑니다. 보건교육을 하는 목적은 스스로 건강을 지켜서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해라 이거고요. 대상자는 항상 주민 전체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대상자가 이해하고 함께 계획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이 이해하고 여러분이 함께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할 거는요, 여러분이 이 영상을 왜 클릭했어요? 간호조무사 국가과시 합격하고 싶어서, 여러분의 니즈, 동기, 요구를 파악하는 것이다. 아시겠죠? 보건교육 시 대상자의 학습 동기를 높여주는 단계는 1. 도입, 2. 전개, 3. 종결, 4. 정리, 5. 성과평가 정답은요? 1번 도입입니다. 보건교육의 실시 절차, 거의 매번 나오는 별 5개짜리 키워드죠? 도입 전개 결론 또는 도입 본론 종결, 어떤 말로 나와도 아셔야 돼요. 도입부는요? 여러분들이 이 영상 지금 뭐 보고 클릭하셨어요? 매일 10문제 풀어준다 해서 클릭하셨잖아요. 여러분의 학습 동기를 높여주는 단계죠? 금연 교육했을 때 폐암 사진을 먼저 쫙 도입부에 찍어놓으면 담배 피우면 폐가 저렇게 썩는구나. 굉장히 충격을 줄죠? 주의가 집중되죠? 동기가 부여되죠? 학습 동기를 높여주는 단계, 주의를 집중할 수 있는 단계, 도입부에 던져주는 거고요. 본론에서는 본격적으로 내용을 설명해야겠죠? 본격적인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단계,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는 게 바로 전개 본론이 되겠습니다. 결론 종결에는요? 마무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용을 요약해주고 점검하는 마지막 단계이다. 교육의 중요한 내용을, 주요 개념을 요약해준다. 이게 바로 결론 종결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입 전개 결론 또는 도입 본론 종결, 이게 바로 교육을 실시하는 절차가 되겠어요. 보건 교육 실시 절차와 설명은? 1. 도입, 본격적인 교육활동이 이루어진다. 2. 전개, 교육 내용을 정리하고 결론을 내린다. 3. 전개, 교육 대상자와의 관계 형성이 시작된다. 4. 종결, 교육의 주요 개념을 요약해준다. 5. 도입, 보건 교육의 중심이 되는 단계이다. 정답은요? 4번, 종결이죠. 교육의 주요 개념을 요약해준다. 이게 바로 결론 종결이었고요. 본격적인 교육활동이 이루어진다. 전개 본론이었죠. 교육 내용을 정리하고 결론 내린다. 결론 종결이었죠. 교육 대상자와의 관계 형성이 시작된다. 관계를 형성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의 집중을 시킨다. 이게 바로 도입부입니다. 도입부. 보건 교육의 중심이 되는 단계, 실질적인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단계, 전개 본론이죠. 학교에서 점심 급식으로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들이 복통과 설사, 구토 증상을 집단으로 호소하고 있다면 가능한 식중독은 1. 포도산 구균 식중독 2. 살모넬라 식중독 3. 장출혈성 대장균 식중독 4. 장염 비브리오 식중독 5. 헬리코박터균 식중독 이 문제의 포인트는 뭐예요? 햄버거입니다. 햄버거. 정답 3번, 장출혈성 대장균 식중독 햄버거 먹었어? 햄버거 그 페트, 소고기 페트 잘못됐어?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이죠. 대장균 식중독, 대장균 감염증 말이 조금 달라져도 아셔야 돼요. 식중독균 문제 거의 매번 나오는 별 5개짜리죠. 여름철에 어폐류 먹고 걸렸어? 장, 어 장염 비브리오 균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걸리는 식중독 포도산 구균이죠. 전복기가 가장 짧다? 포도산 구균이에요. 유통기한 진한 케이크를 먹었어? 포도 케이크 이렇게 연결하세요. 포도산 구균이죠. 돼지고기를 덜 익혔어? 돼지고기 삶어 먹어? 삶어 늘라 균입니다. 이렇게 암기하는 거예요. 통조림 먹고 걸렸어? 통, 보, 보톨리뉴스 균이다. 가장 치사율이 높다? 통조림, 소시지 등에 밀폐된 혐기성 균. 통조림 먹고 걸렸어? 통, 보, 보톨리뉴스 균이죠. 쇠고기로 가공된 음식물 먹고 걸렸어? 햄버거 먹고 걸렸어?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5157 되겠습니다. 5157이요. 0157 또는 5157이라고 하는데 이게 157번째 대장균이다. 이런 의미래요. 독소형 식중독, 세균성 식중독 물어보잖아요. 독소형 식중독 하나 외울까요? 독, 보, 웰, 포. 독, 보, 웰, 포. 독소형 식중독은 보, 보톨리뉴스, 웰, 웰치균, 포. 포도산 구균입니다. 포도산 구균 독소형 식중독이라고 했죠? 그래서 어떤 문제 나왔어요? 포도 구균 식중독을 일으키는 원인은 장, 독소를 분비하여 식품을 유독하게 한다. 장, 독소, 독소형 식중독은 포도산 규균입니다. 문제, 어필을 먹고 설사, 목통, 구토와 발열, 호소시 관련 있는 식중독은 어필을 먹고 걸렸어? 장, 어! 바로 가셔야 됩니다. 5번 장염 비브리오균이 되겠어요. 노로바이러스도 뭐 굴이나 해산물 먹고 걸릴 수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 교과서상으로 어필을 먹고 걸렸어? 하면은 장, 어! 장염 비브리오균으로 가셔야 돼요. 물론 A형 감염도 먹어서 걸리지만 어필을 먹어서 걸리는 것은 꼭 아니거든요. 노로바이러스도 잘못 먹어서 걸리는 병이다. 그래서 장, 어! 이렇게 어필을 하면은 장염 비브리오균으로 가세요.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서비스로 가능한 대상자는 보기가 이렇게 쫙 나오는데요. 여러분이 머릿속에 가져가야 될 거 뭐예요? 65세 이상이냐, 65세 미만이냐를 놓고 판단을 하세요. 65세 이상이면은요? 질병명을 안 봐요. 65세 미만이면은요? 질병명을 봐요. 노인성 질환이냐 아니냐 이걸 보거든요. 하지만 둘 다 공통된 거는요? 거동이 불편하고 6개월 이상의 일상생활이 어렵다 하는 것을 봐야 됩니다. 1번 시각장애로 6개월 이상 일상생활이 수행이 어려운 59세 일단 나이를 봅시다. 65세 미만이죠. 그러면 노인성 질환이어야 되는데 시각장애예요. 2. 조현병으로 6개월 이상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38세 아 38세야? 그러면 65세 이하네. 조현병, 노인성 질병 아니네. 이렇게 제껴가는 것입니다. 3번 당뇨병으로 6개월 이상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55세 어 55세면 65세 이하니까 노인성 질환이어야 되겠네. 당뇨병이니까 안 되겠네. 이렇게 제껴는 겁니다. 4번 결핵으로 6개월 이상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63세 63세야 65세 미만이네. 결핵은 노인성 질환이 아니네. 이렇게 제껴는 겁니다. 5번 파킨슨 병으로 6개월 이상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40세 어 40세야? 그러면 노인성 질환이어야 되겠네. 그런데 파킨슨 병이에요. 치매, 파킨슨, 뇌졸중은 노인성 질환이어야지만 대상자가 되거든요. 아 나이는 상관없지. 그래서 정답이 5번이 되는 것입니다. 파킨슨 병으로 노인성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일상생활 수행이 어렵다면 나이에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서비스 대상자가 된다. 이 얘기에요. 아시겠죠? 요거는 일단 나이를 먼저 보시고요. 나이가 65세 이상이면 질병명에는 상관없겠다. 65세 미만이면 노인성 질환이어야 된다. 기억하시고요. 이 중에서 병원에 입원했어. 그러면 안 돼요. 이 중에 특을 받기 때문이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볼게요. 65세 이상과 65세 미만에게 주고 있습니다. 65세 이상인자, 65세 미만인자. 65세 미만은요. 노인성 질병, 치매, 뇌졸중, 파킨슨을 가진 자여야만 된다. 둘 다 공통인 거 거동이 불편해야 되고요. 6개월 이상의 일상생활이 혼자서 안 되는 사람들. 아니 본인이 일상생활도 안 되고 거동도 안 되면 누가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나라에서 이런 요양보험제도를 해주는 것입니다. 돈은 어디서 나와요? 보험료, 본인부담금, 국가지원으로 구성된다. 보험료, 우리가 건강보험료 냈었잖아요. 거기서 60에서 65%를 대주고요. 국가지원, 나라의 세금으로 20% 내주고요. 본인부담금, 본인이 15%, 20% 냅니다. 제가급여에서는 15% 내고요. 시설급여에서는 20%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하면 100%잖아요. 본인 일부담금 15% 또는 20%, 나라 조세 20%, 나머지는 건강보험공단에 우리가 돈 냈잖아요. 건강보험료. 거기서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문제가 간호전문사에서도 자꾸 나오기 때문에 조금 디테일하게 짚어드릴게요. 수업시간에 이렇게 선생님들이 다 말해주시지 않은 부분이 국가고시에 나오더라고요. 등급이 나오면 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5%, 20%만 내고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보험자는 건강보험공단이에요. 가입자는 국민이에요. 우리가 가입한 거예요. 강제 가입이었죠. 우리가 뭐 의지로 한 건 아닙니다. 나라에서 강제로 걷어가요. 가입자는 국민이다. 보험자는 뭐예요? 평소에 돈을 받아 먹고 무슨 일이 있을 때 그 돈을 내어주는 자가 보험자입니다. 가입자는 우리 국민이고요. 65세 이상과 미만으로 나뉘었지만 만약에 병원에 입원 중이야. 그러면 대상자가 아니에요. 왜? 우리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또 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이중혜택은 주지 않아요. 퇴원한 다음에 대상자로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이해 안 가시는 분들은 반복하세요. 한 번에 되지 않아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등급 점수가 국가고시에 나왔지 뭐예요. 등급은요. 1, 2, 3, 4, 5등급 그리고 인지지원 등급으로 나뉘어집니다. 인지지원 등급은요. 45점 미만이다. 이게 국시 나왔어요. 여러분 이거 아시는 분 계세요? 간호정보사는커녕 요양보험사 국시에서도 이 점수 문제 잘 안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나왔기 때문에 찝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 다음에 또 나올 수 있거든요. 1등급은요. 95점 이상이면서 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자입니다. 2등급은요. 75점 이상이면서 상당 부분 도움이 필요한 자. 3등급은 60점 이상이고 부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자. 4등급은요. 51점 이상이면서 일정 부분 도움이 필요한 자. 5등급은요. 45점 이상이면서 경증 치매를 보통 5등급을 줍니다. 45점 미만 다 이상이었는데 45점 미만 해도 주는 거 인지지원 등급이에요. 요거는 뭐 6등급 이런 등급은 없지만요. 45점 미만이다 하면요. 그래도 좀 이 일상생활 어려우니까 혜택 주겠다. 그래서 인지지원 등급으로 나뉘는 것입니다. 장기요양 유효기간은 최소 2년 이상이다. 2년마다 등급을 받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요. 사회보험이에요. 나라에서 하는 거죠. 건강보험과 별도로 운영된다. 건강보험료랑 돈은 통합으로 받지만 운영은 별도로 된다는 거예요.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아야지만 이 급여, 급여가 뭐예요? 월급이에요? 아닙니다. 혜택 또는 서비스라는 말로 대체하세요. 장기요양 등급을 받아야지만 서비스를 받는다. 이 얘기고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요. 요양제도에 포함이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 운영한다. 진료비 지불 제도에서 사후보상 결정 방식의 장점으로 오른 것은 사후보상, 나중에 돈낸다는 거죠. 이거 행위별수과제예요? 포괄수과제예요? 생각하고 여러분 보기 보셔야 돼요. 사후보상, 나중에 돈낸다? 행위별수과제죠. 1. 과잉진료를 예방할 수 있다. 2. 진료비 조정 시 공급자의 불만이 감소된다. 3. 예방중심 의료서비스가 강화된다. 4. 의료진의 재량권이 확대되어 의료의 질이 높아진다. 5. 행정상 관리가 간편하다. 정답은요. 4. 의료진의 재량권이 확대되어 의료의 질이 높아진다. 행위별수과제는요. 행위별로 돈을 매기기 때문에 진료의 질이 높아진다. 하지만 돈이 많이 든다 했어요. 과잉진료를 예방할 수 있다. 이거는 포괄수과제죠. 행정상의 관리가 간편하다. 포괄수과제가 되겠습니다. 매일 10문제씩 가벼운 마음으로 따라오세요. 반드시 합격합니다.